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.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지만 접경지인 고성지역에서는 평소처럼 일상생활이 유지됐습니다.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오늘 오후 3시 31분쯤 평안남도 숙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습니다. 하지만 고성지역 민통선 출입과 통일전망대 등 안보 관광지는 정상적으로 운영됐으며 어선 조업도 차질 없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강원 동해안에서는 지난 2일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민통선 출입 통제와 어선 조기 귀향 조치가 내려졌습니다.